들어가 파티찾기 있는데 이건 뭐야 아 파티를 올리는 거구나 무슨 영상을 보라는 거야? 여기요? 생명체의 감지 생명체의 감지 바닥 딱 봐도 바닥 위험해 보이죠? 가운데 피해주시고 패턴을 좀 볼까? 바닥 공격 목표 뭐요? 바닥이야? 돌아다녀 짜증나게 공격 자체는 오히려 확실하게 보여서 바닥이 피하기는 더 쉬운 것 같다 뭐야 뭐죠? 왜 죽은 거죠? 바닥 그거 아니요 일단 구경해 봅시다 제가 없어도 깰 것 같거든요 어떤 보스인지 40레벨로 40레벨로 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닥에 불 붙은 거 원래 불 붙어 있었는데 계속 어딨어요? 왜 보스 어디갔어? 없네 보스가 찾아야되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여깄다 여깄고 딜 1등이 과부 제조기님 버서커 딜하는 것 좀 보다 나랑 얼마나 다른지 티림드에서 삥글빵글 돌고 우와 바닥 뭐야? 완전 피하기 어려워 어 아 지금 너무 딜이 세게 들어와서 2페이지가 넘어갔어? 근디는 정말 피하기 어렵게 돼 있다 아잉 우와 날라가버렸어 근데 아까 바야리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? 얘는 좀 큼직큼직해가지고 오히려 피하기는 더 쉬워보이긴 하는데 체력이 많나? 일단 큼직큼직해 피하는게 저건 뭐야 쫓아가는거구나 타켓 잡아가지고 도망가야되네 한명이 구석으로 가면 나머지가 딜하고 아 바닥에 그냥 깔려있는구나 저기에서 죽었구나 내가 저거 어떻게 점프하면서 딜해야돼? 완전 빡세네 잡을 수 있는거 맞죠? 지금 딜이 뭐 7분남았는데 반이나 반 밖에 안남았으니까 원래 철조만 패고 들어가야된다고? 아 그래? 헤비 거너도 관전해보자고 잠깐만 다른분 남수중인 융단폭격 이상한 비둘기 날개같은거 찾으셨는데? 이상한 비둘기 날개같은거 찾으셨는데? 어? 아무도 안구해주네? 그냥 가는거야? 하긴 뭐 40레벨이 많으니까 와 저건 어떻게 피해? 점프에서 피하는거야? 타이밍 맞춰가지고 아하하 타이어를 가져가서 그 위에 올라가는거구나 고무 전기가 안통하게 잘 만들었네 던전 뒤로가면 되잖아 근데 저 뒤로가서 뒤로가면 안돼요? 타이어 왜갖고 오나 했네 퀘스트를 한줄 알았네 이 분이 지금 딜 1등이야 이게 그거구요 그 다음에 이게 어세신 이게 어세신이구요 직업별로 볼 수가 있어 이게 위자드 위자드도 붙어서 싸우네 그 다음에 이게 어세신 이 자들도 원래 평타를 쳐야되요? 평타를 쳐서 딜을 하네 야 이거 30냄명 오면 못찾겠는데? 딜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네 아 평타 쳐서 SP 채운다고? 벽타기 합류 안하냐고? 아 지금 40레벨이 많아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공략 어떻게..어떻게 하는건가 한입 준비하라고? 아 맞다 아 나도 템은 먹어야지 아 뭐 이렇게 해도 되나? 죄송한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 죽어가지고 출발해야지 이제 출발해야지 이제 아 이거 뭐 한입 전문 BJ 되겠네 이거 급들 당하겠네 가만히 있으면 살아난다고? 아 그래? 아 가만히 있을걸 남들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뛰어갈게요 저는 아 뭐야 아 F가 안 눌러줬어 아 F가 뭐야 뒤에 왜 안 막혀있어 보스 던전 뒤에 아 막아야되는거 아니야 이 꼴을? 사람 위험하게 말이야 어? 왜 뭐 안 막아놨지 던전을? 어 렉이 심하네 사람이 많아서 흠흠 흠흠 죽고 있었어 내가 올 때까지 다정으로 살아난다니까 잡아주셔도 됩니다 네 으아 살아남 녀석 카오닉씨 뭐 나왔어 심.. 장갑? 아 복이 나오지 왜 대박이야 잘 나온거야? 잘 안나와요 원래? 아 나 잘 모르니까 나 던전 처음 와보니까 레이던전 어? 버스코템인데? 원래 자기 직업템 주는거 아니에요? 아까 모자도 주던데 아니야? 전 직업템 주나? 덱스2 바법방어력에 HP 방어력 1 이거 먹기 힘들다고? 아 그래? 옛날부터 MMORPG는 진리가 있어요 묻어가면 갈수록 묻어간 놈들이 제일 잘 먹어 제일 못한 놈들이 제가 제일 못했단 얘기입니다 템을 잘 먹었단 얘기 죄송합니다 대본은 선행캐 해야된다며 자숙하지저 양심 그러는데 지금 헤비거너가 딜 1등이네 헤비거너가 저기선 졌나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계속해서 고마워 든지 감사합니다.